자 반갑습니다. 통학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이제 월간 신승환 10월입니다. 벌써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시간이 참 빠른데 벌써 10월이다. 개인적으로 월간 신승환 언제 찍어주시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질의응답에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기다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9월이 그거였어요. 교재명 이벤트죠.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은 그냥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공식 이벤트까지 확장이 돼서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게 댓글을 제가 하나씩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도발 아닌 도발을 했었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보여달라 라고 했는데 제가 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개중에는 좀 유치한 것도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게 뭔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3명 중에 지금 이 교재명을 뭘 쓸지 그리고 이제 뭐 상품이죠. 상품을 이제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하길 잘했다. 아주 좋은 이벤트였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소소한 일상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댓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살찐 제우스 닮았다. 제우스 선수한테 너무 신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제 빅 팬이고요. 아주 사실 요즘 시즌이 롤드컵 시즌입니다.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롤드컵은 못 참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 팀이 경기하며 다 봅니다. 어제도 봤고 엊그제도 봤고 매일 보고 있어요. 다 라이브로 챙겨보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그렇게 역대급 스토리와 서사가 쌓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보고 있고서도 한명의 팬으로서 뭐 여러분들 고1땐 봐도 돼요. 고1땐 봐도 되고 고3 있는데 보고 있다. 정신 나간 거죠. 고3은 수능 끝나고 하이라이트로 보시기 바라겠고 내년부터 이제 뭐 직권도 거고 하시면 되잖아. 내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이 4강전이 있는데 이 주말에 조카 100일 전치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농담입니다. 가야죠. 조카 보러 가는데 다행히도 이제 토요일은 이제 중국과 중국이 하잖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팀 했으면은 좀 슬펐을 것 같은데 아무튼 토요일에 조카 얼굴 보고 일요일에 와서 이제 4강전 보고 다음주에 결승전 보고 뭐 이렇게 해야죠. 아주 재밌게 보고 있다. 응원한다. 한국팀 아주 좋고 어... 그리고 댓글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혼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형강 듣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되었고 어... 결혼 관련해서 제 주변에 형들이 있거든요. 선배들도 있고 뭐 형들... 10살 차이 나는데 형들이죠. 형들이라 부르는데 형들이고 이미 그분들은 이제 가끔씩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분들은 이제 40대 뭐 초중반? 중후반? 뭐 이렇게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결혼하셨고 뭐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를 둘러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결혼 정령기잖아. 그래가지고 둘러싸. 되게 인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슬 얘기해요. 어... 승헌아 너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이러면 어... 30대 초반입니다. 아... 그렇구나. 참고로 다 유분한 분들입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면 너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니? 이러면 아... 네 있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나이도 적당하고 어... 너의 그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지금 딱 결혼 생각이 들 때다. 그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마 이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맞아 맞아. 너 나이고 너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결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네 하니까 그때만 넘기면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예요? 하니까 그때만 잘 참고 넘어가면 평생 솔로로 살 수 있어. 유분한 형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만 넘기면 어... 40까지는 쉽다. 뭐 이러면서 막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떡해요. 이미 했어요. 그래서 뭐 잘 살아봐야죠. 어쨌든 인생에서 되게 큰 경험이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고 되게 바쁜 나날을 살고 있다. 라는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과연 형들이 선인들의 지혜 가 맞을지 아니면 어... 농담인지 보도록 하죠. 일단 살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뭐 일상 얘기를 하자면 제가 취미가 되게 많아요. 취미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꾸준히 하는 취미는 이제 낚시 낚시도 취미하고 있고 그래서 어... 빨리 수능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배 타고 섬 들어가서 장박혀가지고 낚시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하진 않아요. 게임을 하는 거는 나이를 먹고 나서는 이제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올드컵 잘 보고 있고 또 제가 또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래서 야구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 끝났고 이제 한국 시리즈 남았는데 야구도 지켜볼 예정이고요. 취미가 많아. 그래서 제 와이프가 맨날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취미 하나를 또 드렸어요. 뭐냐면 술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걸리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쌀이랑 누룩이랑 고두밥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아...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설명을 막 했어요. 신나가지고 막 약간 괴도님처럼 막 신났어요. 막걸리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알아? 쌀은 이 당균데 얘를 효모가 분해해서 어쩌고저쩌고 당을 만들어 당을 만들고 얘를 알코올로 만들고 뭐 이러고 설명을 했는데 똥 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 때 얘네를 엄청 잘 저어줘야 돼. 그래서 넓은 대야 같은 데다가 쌀이랑 누룩이랑 물이랑 해가지고 계속 저어줘야 된단 말이야. 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젖고 있었어요. 근데 심심하니까 TV를 보면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젖고 있었는데 제가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너무 이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30분 넘게 져야 되거든.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났어. 그래서 저으면서 쥐가 난 거야. 그래서 아... 아픈데 젖는 걸 멈추면 안 돼. 왜냐면 술이 망치거든. 그래서 아... 아픈데 젖어야 돼. 그래서 누워서 대야를 이렇게 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와이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대신 젖는다든가 아니면 쥐를 안 나게 이렇게 만지줬는가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갑자기 카메라 사진 꺼내가지고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젖고 있는 모습 동영상을 찍는 거야. 결혼을 잘한 게 맞을까? 아무튼 재밌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제 낯걸리도 앉혀놨고 약간 과학실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통제변인 그래서 이번에는 뭐 찹쌀로 해보고 다음에는 맵쌀로 해보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좀 많이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재밌는 나름의 실험. 그래서 제가 또 대학생 때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실험은 엄청 잘했거든요. 약간 이론파가 있고 실험파가 있는데 물리학과는 저는 약간 실험파였어요. 실험을 잘하는 그래서 실험을 또 기통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궁극의 막걸리를 제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죠.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 자기 만족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요즘 뭐 일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이 끝나길 기다리고 좀 있고 수능이 끝나면 이제 내년 시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다 바뀌잖아요. 통학과학이 특히나 그래서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보통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쉬는데 올해는 이미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제 교제 미팅하고 뭐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휴가를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기대도 되고 요즘 재밌는 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0월 달에 환절기 들어왔는데 건강관리 좀 하시고 특히나 고3 친구들도 보는 친구들 몇 명이 있거든 컨디션 관리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잠 많이 자고 수능날까지 진짜 힘내서 이제 24일 남았던 그치? 24일 동안 정말 힘 많이 내시고 준비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이벤트잖아. 마무리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월간 신승환 10월은 여기까지 하구요. 저는 11월 11월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다음 월간 신승환으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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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